떠오를 수 있게 해 더 이상 불러봤자 아무리 그래봤자 조금도 꿈쩍하지 않잖아 됐어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아무것도 모른 척 하지 말아줘 네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도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기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내가 볼 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 잔뜩 겁이 났어 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단어 심장이 버티지 못해 나를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해 기억 속에서 널 기억해 잠시만 내 얘기를 들어줘 네가 필요해 다와 가잖아 대체 언제 어둠 속을 벗어나게 할 거야 사기찬 척н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